안녕하세요. 파워디렉터에 있는 아주 멋진 이런 스티커를 키네마스터에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파워디렉터 앱에 있는 이런 스티커를 따로 저장해서 필요할때마다 자기가 필요한 앱에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 앱을 터치해서 엽니다. 열면 화면에 이와 같이 새 프로젝트가 뜹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한 다음에 16대9를 합니다. 물론 여기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6대9를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파워디렉터는 굉장히 멋진 스티커들 많이 있는데 그러한 스티커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진을 터치합니다. 이제 비디오가 위에 보이죠. 이 사진을 터치합니다. 사진을 터치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컬러 보드를 터치합니다. 컬러 보드를 터치한 다음에 초록색 색깔 바탕 화면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이것을 원하는 만큼 길게 늘려줍니다. 초록색을 가져온 이유는 이것을 앞으로 크로마키 해서 초록색을 없애해버리고 스티커만 남겨두기 위한 크로마키용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는 여기 왼쪽에 레이어 있죠. 레이어. 레이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스티커가 있습니다. 스티커를 터치합니다. 스티커를 터치하면 굉장히 많은 스티커가 파워디렉터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고르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쭉 보고서 결혼식이라는 것을 터치했습니다. 결혼식을 터치하니까 상단에 이 결혼식을 터치하니까 여기에 보시면 결혼식을 터치하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예쁜 꽃이 이렇게 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가운데 갖다 놓으겠어요. 예쁜 꽃이 이렇게 피는 게 있죠. 이 중에서 위쪽에 있는 것을 제가 하나 터치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화면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이것의 위치를 오른쪽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해서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늘려주겠습니다. 끝까지 위에 초록색 바탕 화면 길이만큼 늘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간 다음에 다른 스티커도 좀 가져오겠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개 넣어서 두세 개 넣어서 사용하면 필러겠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다시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스티커를 터치합니다. 스티커를 터치한 다음에 상단에서 쭉 왼쪽으로 밉니다. 이렇게 밀면 여기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 캐릭터가 있어요. 이 캐릭터를 터치합니다. 캐릭터 터치하면 여기에 재미있는 캐릭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캐릭터는 이것입니다. 그 외에 사랑해요, 감사합니다라던가 여러가지 이런 재미있는 캐릭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달려가는 아이 캐릭터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놓았습니다. 오른쪽에는 이것을 좀 크게 해서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이 아이 띄어가는 아이도 좀 크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서 타임라인에서 이 아이의 스티커 있죠. 이것을 늘려줍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늘려주고서 그럼 플레이를 해볼게요. 플레이하면 이와 같이 두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 가져오면 우리가 두개를 가져와서 저장해두면 더 좋겠죠. 한꺼번에 두개를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가져온 다음에 출력을 합니다. 우측 상단에 출력 아이콘이 있죠. 이걸 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작 및 공유 이걸 터치합니다. 제작 및 공유를 터치해야 스마트폰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에서 FHD 1080p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보편적이죠. 그리고 저 위에 프로젝트 이름에다가 이름을 터치해서 스티커 파워디렉터 파워디렉터 스티커라고 치겠습니다. 파워디렉터 점 넣고 스티커 이렇게 한국을 바꿔서 스티커 이렇게 제목을 넣겠습니다. 스티커 그리고서 이렇게 이름을 넣고서 아래쪽에 제작을 터치합니다. 제작을 터치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와 같이 퍼센티지가 표시되죠. 몇 프로 지금 데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키네마스터에 가서 크로마키로 설정해서 크로마키를 적용해서 넣으면 됩니다. 프레이 한번 시켜볼게요. 프레이는 이거죠. 그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해서 보면 이와 같이 두개가 꽃과 꽃이 쫙 피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이 뛰어가는 이런 모습을 크로마키 배경을 초록색으로 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스톱시키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가서 키네마스터에 가지고 가서 크로마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키네마스터 앱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하단의 만들기가 선택된 상태에서 상단의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있죠. 여기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화면 비율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16대 9나 9대 16 원하는 대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맞는 것이 16대 9죠. 16대 9를 터치한 다음에 하단의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미디어 브라우저가 나오죠.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바탕에 깔 화면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저는 여기 키네마스터 폴드에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져와서 옛날에 만들어 놓은 제가 이런 이런 것을 만들어 놨어요. 제 로고를 만들어 놨어요. 맨 앞으로 가서 일단 여기에 있는 음이 있으니까 오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믹스를 터치해가지고 강의를 위해서 믹스를 터치해서 음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음을 죽이려면 무음으로 만들려면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그럼 이렇게 빗금이 쳐지죠. 빗금이 쳐지는 것은 음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이 화면에다가 아까 파워디렉터에서 만든 그 스티커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일단 지정을 한 다음에 레이어를 갑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여기 아까 파워디렉터 있었죠. 파워디렉터 폴드에서 우리가 아까 스티커 만들었잖아요. 만들면 파워디렉터 폴드에 제작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요즘 여기에 있죠. 달려가는 사람과 꽃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화면에 가져옵니다. 화면에 가져왔어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크롭이라고 있어요. 크롭을 터치합니다. 크롭을 터치해서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면 꽃과 사람 두 개가 있죠. 이건 한쪽을 선택하게 되어있죠. 일단 먼저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절점으로 여기는 조절점으로 이렇게 당겨서 자릅니다. 이렇게 잘려놓고 그 다음에 위쪽 상단에 뒤로 가기 화살표였죠. 이것을 터치해서 크로마키로 갑니다. 여기 크로마키로 있죠. 크로마키로 터치해서 크로마키라는 것은 배경색을 여기 있는 배경색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적용 동그라미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요. 그럼 색이 빠졌죠. 화면에 보세요. 색이 빠지고 사람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28% 이것을 왼쪽으로 밀어서 50%가 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화면에서 사람의 크기를 자기 나름대로 적당히 줄입니다. 줄여서 혹은 널리든지 자기 임무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서 프레이시키보면요. 프레이시키볼게요. 프레이시키면 이와 같이 사람이 뛰어가는 그런 스티커가 여기에 가져와줬죠. 자 그 다음에 스톱하고요. 아까 그 꽃을 또 가져와 보겠습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아까 꽃을 따서 가져와 보겠어요. 여기서도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 미드를 터치해서 파워 디렉트 해서 아까 그 꽃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꽃이 지금 여기 보이죠. 여기 꽃이 여기 보이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은 없애버리고 꽃만 살려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오른쪽이 이렇게 올라가면 크롭이라고 있어요. 크롭 크롭을 터치합니다. 크롭을 터치해서 조절점으로 사람을 없애고 꽃만 남겨둡니다. 이렇게 꽃만 남겨두고서 뒤로 가기로 해서 크로마키로 찾아갑니다. 이게 크로마키죠. 아까처럼 크로마키 찾아가서 적용을 터치하고 50%로 갖다 놓고 그리고 화면에서 크기를 꽃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프레이 시켜볼게요. 프레이 하면 꽃이 보이죠. 그리고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화면에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로고 이름에다가 이와 같이 사람과 꽃을 합성을 시켜서 다른 꽃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파워 디렉터 앱에 있는 멋진 스티커를 가져와서 키네마스트라던가 다른 여러가지 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